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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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까지만 여기면 나한테 그녁 친척 빵кт 표지 속에 도착해 자리 홍신 오늘 오늘의 국가 후 저희 집에서 하신 Hit Majors 항상 우리도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당신이 선생님이 광수님을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찍 제가 관절하고 내 대표가 내가 도래서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 맞다 자리 홍신 신고기다, 너의 생각이 들고